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볼게요 자 오늘 82,600원 위치하면서 마이너스 1.9%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음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신성 델타테크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에 10만원이 저점인가 혹은 9만원이 저점인가 해서 계속해서 지금 눌림목 구간 찾아보고 계시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를 특히나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신 분들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상당구간의 변동폭을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이어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 평량가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넘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가격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만큼이나 내려왔으면 지금 마이너스 50% 이상 내려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혹시 매수를 해봐로 될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매수한다 그러면 목표가가 빠질 수 없겠죠 목표가까지 이번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넣어놨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종목 하나 오픈되니까 미리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당장 내일 시초가에 잡으시면 됩니다 시초가에 잡으셔가지고 한 15%에서 한 18% 정도 바로 이쪽으로 던지고 나오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미리 여러분들 힌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선 델타 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차트를 먼저 봤을 때 지금 이 상당 구간의 변동폭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될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이 단기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뭐 초록철이니 뭐 가짜뉴스니 뭐 APS 물리학기 발표니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여러분들께 전해졌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개인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심리가 어떻게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려는 자와 매도하려는 자의 심리 싸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들의 심리와 세력들의 심리로 나뉜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신선 델타 특혜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매우나도 높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왜? 이게 LK99라는 재료 자체가 애초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물질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있어서 이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고 우려감으로 있어서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려감보다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LK99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우리가 초전도체가 앞으로 우리한테 있어서 어떠한 시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지금 이런 유통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지금 이 상당 구간의 변동법은 굉장히 화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2월 21일 날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제 슬슬 매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초록 철회가 떴으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악재가 뜬 거잖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우리가 APS 물리학계 발표에 있어서 일단은 초록을 철회한 게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한번 재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간 과정에 있는 거다 이 초록 철회라는 내용이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쨌든 공식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악재가 맞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악재가 떴으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됐다? 다시 한번 올라가고 다음 날은 상가를 쳤다 자 이러한 내용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대감으로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자 그러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또다시 불러일으키면서 15만원 16만원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LK99에 대한 기대감 저도 여러분들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초전도체가 진짜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신선 델타테크를 보여주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 악재가 떴으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력들의 매도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매도를 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가는 건데 자 물량을 장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매수를 해야겠죠 자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를 떨궈야 됩니다 왜? 저점에서 매집을 해야 자금이 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악재가 떴을 때 얘네들이 물량을 장악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가를 박살을 내버렸을 겁니다 거의 뭐 6만원 5만원까지 떨궈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APS 물량기 발표라는 내용이 일단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물량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물량을 장악을 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떴으도 불구하고 물량을 들어올리는 자 이러한 시나리오가 그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이 세력들이 매도할 타이밍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엑시트해야 된다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2월 21일 날 녹화한 영상이고요 지금 이 당시에 보시면은 두 달 전에 3200분 정도가 시청하셨어요 자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한참 더 끌어올린 다음에 이 상단 구간에서 최대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를 할 겁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를 최대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개인 매수세를 끌어들인 다음에 상단 구간 최상단 구간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라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다?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개인들의 심리를 역이용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최대한 매수를 붙여서 상단 구간에서 설거지를 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선 델타테크를 보여주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설거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린 내용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죄송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2월 21일 날 제가 16만 7천원에 여러분들께 지금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매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물론 16만 7천원 17만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 다음에 던지고 나왔으면 물론 18만 4천원까지는 우리가 매도를 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최고점에서 우리가 매도하려고 그렇게 끝까지 욕심을 내다가 결국 매도하지 못하고 2시간 만에 마이너스 4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원 투자하신 분들도 2시간 만에 50만이 날아갔다는 얘기에요 자 이런 내용들 왜 나왔겠습니까? 사전에 미리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신성 델타테크 내부적인 소스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시면서 조급한 마음에 올라타신 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손실을 보셨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신성 델타테크 매도 시점 문자까지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2월 21일 날 제가 영상 찍었던 만큼 아침 7시 30분부터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다? 18만원에 전부 다 전부 다 던지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들의 매도 시점을 돌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예약 매도라도 걸어두셔라 라고 여러분들께 18만원에 매도 시점 안내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 나가셨나 봐요 매매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테크 혹은 뭐 LK99 뭐 콘텀 에너지 연구소 연세대학교 등등 여러분들이 지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매매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타점 자 제가 여러분들 뭐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렸잖아요 3200분 정도가 시청하신 만큼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신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성 델타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이러한 매매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반기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하반기가 있겠죠 하반기 이 하반기에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즌2로 한다고 그랬어요 시즌2 근데 우리가 시즌2가 진짜 본게임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우리가 1억이라는 목표가액을 한번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닿는 데까지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그래서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상반기까지만 좀 구경해봤다가 하반기에 시즌2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들어와가지고 저도 같이 한번 해보면 안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언제 여러분들께 안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해보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생기시고 확신이 생기시면 그때 들어오셔도 괜찮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포트 구성 끝났고 지금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처럼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점에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억 투자금 프로젝트를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포트 구성에 대한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응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단기적인 대응을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상당 구간에서 그냥 편하게 횡부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횡부하고 있을 때 횡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매도 시그널 딱 드리고 여러분들은 뭐 커피 한 잔 하시다가 뭐 담배 한 대 태우시다가 뭐 차트 한 번 딱 봤어 근데 매도 시그널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상당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단계적인 대응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단계적인 대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장인은 300분까지만 딱 모실 거예요 이 300분은 지금 상반기 들어오셨다가 그대로 하반기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웬만하면 관망만 해보려고 하시더라도 지금 들어오신 게 좋을 거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2에는 입장인은 안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금액 가지고 투자하려고 안 쓰는 계좌에다가 300만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챙겨가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 가지고 할 거니까 혹시라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만원에서 100만원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한 게 1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중 조절 가능하게끔 포트 구성해놨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똥차게 해놨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랑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니까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음 날까지 연락 못 받으신 분들 다음 날까지 연락 못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에다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확인하는 문자는 전부 다 답장을 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제 연락처에다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에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억 투자금 프로젝트 링크 그리고 매매 타점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놀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